에획 자 근데 잭슨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술가분들이 좀 힘든데 예술가들이 뭔가 좀 주목 받을 만한 거 뭐 그런 거 좀 없을까? 우우음 예 그럼 예술로서 이슈를 만들면 되죠 이슈? 네 뭐? 이렇게요 오오오오 괜찮죠? 야 이거 재밌다 죽이죠 오 뭐 팍팍 이렇게 이게 이시거든요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럼 할 수 있어요? 그럼 어 마침pert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